이 한 문장만 주입시키면 죽었던 중국어도 다 살아납니다. 한번 맞아보시겠습니까? 안녕하세요. 닥터 린입니다. 이번 시간 여러분들에게 진단해드릴 문장은요. 바다에 관련된 문장을 이번 시간 진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은 겨울바다가 좀 예쁜 것 같으세요? 아니면 여름바다가 좀 더 예쁜 것 같으세요? 아무래도 겨울바다만의 그 독특한 매력이 있지 않습니까, 여러분? 네, 그래서 이번 시간 진단해드릴 문장은요. 겨울바다는 나름의 멋이 있지 라는 문장입니다. 중국어로 자연스럽게 바꾸면요. 겨울의 바다는 있습니다. 가지고 있습니다. 독특한 매력이라고 풀이가 될 수가 있거든요. 그대로 중국어로 바꾸면 이렇게 돼요. 동티엔더 다 하에 여저 도터 더 메일이 동티엔더 다 하에 여저 도터 더 메일이 라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. 그대로죠, 여러분. 자, 동티엔더 겨울이고요. 동티엔더 다 하에, 다 하에가 바로 바다입니다. 그 다음에 여저 라고 했는데요. 여저 라고 하게 되면 여저가 지속이잖아요. 그래서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이 돼요. 그 다음에 두터가 독특한 그러니까 그 나름의가 되겠죠. 메일이 바로 매력입니다. 자, 그러면은 겨울바다를 상상하면서 사실은 매우 춥죠. 그 추위만 견디면 됩니다. 자, 겨울바다의 그 독특한 매력, 그 나름의 멋을 생각하면서 이 문장 두 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. 자, 시작! 동티엔더 다 하에 여저 도터 더 메일이 한 번 더 동티엔더 다 하에 여저 도터 더 메일이 잘하셨어요, 여러분. 네, 도터 더 메일이 독특한 매력, 나름의 멋 요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 네, 자, 그러면 이번 시간도 아주 좋은 문장 완벽하게 진단 완료했습니다. 세 번 따라 말해 주세요. 冬天的大海